한국군영전 7편 연희모드 오늘도 서로의 마지막은 한국군영전 7편 연희모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... 지금 잘 해야될 때죠 지금 애들이 지금 크고 있어서 유비랑 하신이었나? 둘이 크고 있어서 한단 한번 잘못하면 다시 최초마을입니다 그런일이 없게 사실 늘 잘해야되겠죠 거기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가기전에 애들 좀 채워놓고 가야될 것 같긴 한데 여기도 좀 더 늦고 오 오케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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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? 이렇게 되어버리나요? 이렇게 되어버리나요? 이렇게 되어버리나요? 일단 얘네는 여기 가서 능력좀 가져오고 저것 좀 모으고 있고 이렇게 되어버리나요? 다 빼 야 다 빼 다시 하자 높은 사람 하나 먼저 하고 과교 과교 음 ? 응 ? 어 ? 오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그러면 아교 마원이 진님 빼고 아교 마원이 진님 아교 마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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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아멘 아멘 잠깐만요 지금 이렇게 여유있게 뭐 할 때가 아니거든요 아진 유표도 많고 유피도 많고 유피도 많고 유피도 많고 유피도 많고 유피도 많고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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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위에서 싸우니까 홍건히 뭐가 있지 않을까요? 결빡이라 dy기 아 깜찜 안 돼 음? 하나 잡으라고? 하나? 말이 됩니까 이게? 레벨이 올라서 그런가? 뭔가 회복한 것 같죠? 레벨이 때려 얘들아! 너 잡아 잡아 와라 얘들아 하나 잡으라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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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기 같은데 무장수가 많은 거 보니까 사용도 무장수가 많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챙겨주면서 우리 애들 챙겨주란 거였는데 다 하겠죠 라머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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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안 나는데 세 명 데리고 다녔는데 왜 데리고 다녔지 그거였던 거 같은데 혹시 몰라서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요렇게 끌고 다녔던 거 아니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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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이걸 도망쳐? 은혜는 끝까지 따라가서 잡는다 속에서 좀 빼 왔으니까 이제 또 하진내에 가서 좀 빼 와야죠 아이았다 아이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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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왜 이렇게 없지 병력이? 뭘 못했나? 얘네 둘으면 병력 다 갔네요. 얘들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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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면 될 것 같은데. 얘들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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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eneration CH. 이러면 안 돼 가서 좀 끌어와야 되겠네 장수들 좀 끌어오고 쪼개다 쓸거같은데 와 뭐에요 뭐에요 끝이 없이 끝이 없어 보통 반짐 수준이 아닌데 이거 그럼 이 정도면 다시 하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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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정도면 다시 하죠 이 정도면 다시 하죠 유니 Flu Season 2 Rahmen 더 Việt Wayne tow 지오 koo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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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가성비가 안 나오거든요. 하수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못하진 않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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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안녕. 중경 레벨이 오르는 차나 봐요. 정확한건 아니지만 도전이었으면 좋겠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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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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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지 모르겠고... 눈 투혁이 살짝 나네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.. 오케이... 부대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... 여포가 들어가는 부대 하나 만들고... 눈 투혁이 살짝 나네... 음... 아멘 아멘 okay 감사합니다. 아 신기를 갈까? 아 신기를 갈까? 2 으 나중에 박불애들이라서 큰 의미가 없긴 한데 소장하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하는 걸로 하죠 두견이 넘었네 그럼 모두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태운 가득한 사랑스러운 하루 되세요 모두들 바이바이 바이바이